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로수길에 왔는데요 국내에서는 루917 그리고 해외에서는 르디세통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제가 최근에 접하니까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요청을 드렸고 또 흔쾌히 초대해주셔서 오늘은 가로수길 쇼룸에 방문하게 됐는데 함께 같이 가시죠 매장 운영을 볶음 투어 밖에 안하더라구요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루917의 쇼룸인데요 보시면 인테리어가 굉장히 자연에서 오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목들 돌 그리고 이런 인테리어들이 브랜드에서 주는 아이덴티티를 좀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의복들도 지금 트렌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시대를 넘어서는 그런 의복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좀 다양한 아웃핏을 통해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아웃핏입니다 에메랄드 그린 컬러의 셋업을 입었구요 굉장히 몸을 흐릇하게 이렇게 타고 흐르는 실루엣이고 굉장히 편하면서도 가벼운 소재입니다 이너도 그린다드 카라, 밴드카라로 불리는데요 조금 더 모던한 느낌이 강한데 마찬가지로 질감이 있는 소재와 내추럴한 컬러로 가장 핵심적인거는 소재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실루엣과 모던할 수 있지만 굉장히 편안한 그런 셋업입니다 굉장히 썬머리야 지금은 네이비 샤던을 입었는데요 되게 라이트한 물로 가볍고 통풍이 좋은 소재입니다 되게 착용감이 좋아요 근데 지금 입기에는 조금 많이 썬머리하기 때문에 근데 쫄을까지 신어서 여기에 하나 아웃터를 좀 레이어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톤앤톤은 조금 더 내추럴하고 저는 원톤이 사실 스타일리시하게 내추럴하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원톤을 마실 때는 저는 이렇게 소재감을 다르게 가면 좋은 것 같아요 셋업은 울 폴리 소재 홈방으로 입었고요 위에는 지금 메쉬한 가디건을 입었는데 약간 이런 소재감 차이를 주면 조금 더 저는 멋스럽지 않나 싶더라고요 굉장히 메쉬하고 시원한 소재라서 간절기 때는 이렇게 셋업에 레이어돼서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돈만 있다면 더 사고 싶은데 사실 돈만 있다면 더 사고 싶은데 지금은 니넨 홈방의 옷을 입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텍스쳐가 돋보이고 컬러감이라든지 이런 핏 자체가 사실 굉장히 동양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끈이 있어서 이런 실벼등을 조절을 할 수 있는 디테일 이런 미니멀한 디테일도 굉장히 좋습니다 내추럴해 보이고 약간 휴양지에 있는 느낌이라서 아우터 하나를 A형에서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컬러는 조금 더 어두운 카키 컬러고요 그리고 소재가 아무래도 가볍고 편안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톤들이 내추럴한 톤들과 무채색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또 옷들 간의 활용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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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리지 100인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 너무 예쁜데 거기다가 이제 사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포켓 약간 밀리터리스러운 면도 가지고 있는 그런 컬러 놓고 지금 스타일링을 한 건데요 어 지금 굉장히 많았는데 블랙하고 다크그린 컬러하고 두 가지 컬러로만 매칭을 했고 슈즈랑 가방은 이제 가죽으로 그래서 조금 더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미니멀하면 가장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구조적인 실루엣인데 코트가 직선 떨어지고 약간 직각적인 느낌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바텀도 지금 약간 일자로 범위라펜치처럼 나왔는데 그냥 이대로 이대로 나가고 싶은데 어 굉장히 맘에 드는 룩입니다 다양한 아웃핏을 입어보면 돼요 매장에서는 지금 여성복 위주로 되어 있고 남성복은 현재 옥스큐라랑 이띠시 서울 매장 가면 만나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장 가서 직접 입어보시고 구매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29cm 비커도 들어갈 거네요 한번 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고 온 거는 셋업으로 되어 있는 건데 전 세퍼레이트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이 볼륨 셔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해요 패턴이 앞에는 직선으로 떨어지고 옆에는 복선으로 떨어지는 실루엣인데 독특한 패턴과 소재 그리고 미니멀한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깨만 이런 그런거 좋아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